천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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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이끌어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촌을 꼬아라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웃는 한마리 새 오우 오우 수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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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긍정에너지 받는 자기의 긍정한 한 마리씩 외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된다 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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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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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하자 하자 하시면 됩니다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산다 건강하게 산다 건강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온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달한다 온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달한다 온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달한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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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평생토록 감사 두데이에스 프레젠트 오늘 하루가 선물이다 오늘도 출학선에 올랐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4도가 넘어가 여기는 지금 체감온도가 영하 7,8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수사무는 매일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